우리 애기들이랑 똑같다 난 강아지앤도 엄청 많이셨어 애기 자세 진짜 이쁘다 아 그래요? 네 얘는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산책을 해요 이빨까봐 얘 되게 풍성인 것 같은데? 비싸게 내려오셨죠? 네? 비싸게 내려오셨죠? 아니요 얘 유기견 입어야 하는데 아닌데? 왜 이렇게 착해요 유기견 입어야 하는데? 얘 믹스 아니에요 믹스 아니에요? 네 제가 그런거에 관심 많아서 알거든요 믹스 아닌데도 내 뒤에 다리 수술해서 500이에요 뒷다리 뒷다리 다 수술했어요 이모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우리 강아지 보고 엄마 봐봐 엄마 오자 안녕 하이파이브 손 손 아 미쳐 엄청 잘해요 진짜 귀엽다